한국 축구계의 대표적인 별, 이강인의 발걸음이 유럽 축구의 무대에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가 펼치는 눈부신 활약은 이제 한국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이번 시즌, 한국 선수들의 기대 이상의 활약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강인의 이름은 특히 큰 관심 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유예파가 평가한 유럽 팀들 순위에서 6위에 오른 PSG는 물론 그 안에서도 이강인의 활약은 더욱 돋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PSG 내에서는 뜻밖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타 선수 은바페와 네이마르의 이적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 해결의 열쇠로 이강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PSG의 엘리케 감독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PSG의 전체 팀 체질을 개편하겠다는 큰 변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이강인을 선발 라인업에서 가장 앞에 A 세우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의 대담한 결정과 동시에 이강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강인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선수들도 유럽의 대표적인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분데스리가와 프랑스의 리그 1에서 한국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는 가운데, 두 명의 선수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엘은 미넨에 합류한 김민재와 PSG의 이강인입니다. 나폴리에서 괴물 수비수라는 칭호를 얻은 김민재는 바이엘은 미넨과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독일 프로축구의 역사에서 33회나 우승한 바이엘은 미넨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이엘은 미넨은 이미 한국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팀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김민재가 첫 번째로 1군 주전 선수로 활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활약은 앞으로 유럽 축구계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펼치는 뛰어난 경기력과 팀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강인의 이름이 또 다시 축구계의 돌풍을 일으키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샛별, 아니 현재로서는 거장으로까지 부를 수 있는 이강인은 스페인의 태양 아래에서 그 빛을 더욱 빛나게 해왔습니다. 스페인에서의 그의 발자취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는 프리메라리가에서 맹활약하며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고, 특히 프랑스의 거대 클럽 PSG와의 연결선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는 누구일까?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강인이 그 후보 중 하나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와 같은 스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UCL에서의 우승은 아직도 그들의 손을 미끄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도전은 PSG의 UCL 우승을 위한 또 다른 활력소가 될 것인가? 그러나 뜻밖의 부상으로 인해 이강인의 PSG 데뷔는 약간의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프리시즌 경기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해 일시적으로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상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며 팬들은 그를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PSG의 시작전에 대한 예상 라인업에 이강인의 이름이 없었던 것은 놀랍게도 팬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공격진에서 빼어난 기술과 미드필더에서의 전략적인 플레이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가 예상 라인업에서 제외되다니. 그러나 루이스 애니케 감독은 이강인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강인이 중앙에서도, 측면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강인의 도전은 그 자체로 축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네이마르와 은바페의 이적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루이스 애니케 감독은 이강인을 PSG의 새로운 중심으로 추구하겠다는 선언을 통해 전 세계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강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 축구의 미래를 대표하는 그의 도전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강인의 PSG에서의 첫 경기 그리고 그 이후의 활약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도전이 시작된 지금, 팬들은 그를 응원하며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이름은 또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지 그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프랑스의 프로축구 클럽, 파리 생제르맹 PSG 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경악스러운 전환점에 이르렀다. 경기장을 뒤흔든 두 스타, 은바페와 네이마르가 동시에 클럽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단순한 전략적 결정을 넘어 축구 팬들과 선수들 사이의 민감한 감정 그리고 미래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 레키프는 은바페는 더 이상 PSG의 계획에 존재하지 않으며 더 이상 그의 이적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뉴스는 단순히 선수 이적의 루머를 넘어 클럽의 글로벌 전략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네이마르에 대한 상황은 더 복잡하다. 팬들은 그를 향한 위협을 드러내기 위해 그의 집 앞으로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네이마르는 이 충격적인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며 구단의 냉소적인 태도에도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스포츠는 더 나아가서 네이마르는 더 젊은 선수들을 위해 PSG가 리빌딩을 하고 있어 자신이 핵심 선수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은 네이마르가 이번 시즌을 클럽에서 보내고 싶어하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네이마르에게 올 가능성 있는 목적지 중 하나로 사우디가 거론되고 있다. 훈메르카토는 아릴라는 네이마르의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도 눈여겨보고 있다. 메시가 인터마이에미에 합류한 후 성공적으로 안착하자 뉴욕시티 FC가 네이마르에 관심을 표시했다. 뉴욕시티는 맨체스터시티 구단주인 만수르빈 자이드가 이끄는 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어 자금력은 확실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네이마르는 나는 이번 시즌 PSG에서 뛰고 싶다. 팬들의 사랑이 많지 않더라도 언제나 침착하다. 사랑이 있든 없든 PSG에 남길 원한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모든 변화는 PSG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지 그리고 네이마르와 은바페가 어떤 길을 택할지에 대한 더 큰 질문을 던진다. 이 모든 움직임은 축구의 세계를 뒤흔들고 그 후 폭풍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처럼 보인다. 새로운 선수들의 영입, 전략의 재편성 그리고 클럽의 미래 지향적 방향은 PSG의 새로운 시즌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킨다. 선수들, 코치진 그리고 팬들 모두 이끈임 없는 변화와 그로 인한 불안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네이마르의 아버지, 산토스 시니어는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PSG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불안정한 시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루이스 애니케 감독의 최근 발언은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은바페와 네이마르, 이 두 슈퍼스타 중 누가 팀의 중심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번 시즌 PSG에는 더 이상 스타 선수는 없다며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팀이 이제 스타 선수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팀 플레이로 방향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강인에 대한 그의 평가도 눈에 띕니다. 그는 이강인이 팀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강인이 은바페와 네이마르의 자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애니케 감독의 발언을 선수단의 심리전이나 언론 플레이로만 볼 수도 있다며 또 다른 일부는 이강인이 정말로 스타 선수들의 자리를 위협할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라리가 팬들 역시 이강인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리그왕이 아직 이강인의 진짜 능력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이강인이 주전으로 뛰게 되면 그의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와 혼란의 속에서 PSG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그 중심에 서게 될지 아니면 네이마르와 은바페와 같은 스타 선수들이 다시 한번 그 빛을 발하게 될지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번 시즌 PSG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